요즘 하시는 활동을 봤을 때는 가능하다.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다는 거는 나라의 응원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나라님을 국민들의 염원으로 뽑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코어 뭐 거의 50%? 단, 이분이 활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. 나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셔야 돼요. 지금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들에서 그래야 벗어나실 수 있고 나라님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. 지금은 내가 90%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가서는 운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.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. 지금도 그거를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